유닛2의 마지막 레슨입니다. 마지막 레슨은 항상 이렇게 캡스톤이라고 해서 퀴즈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있어요. 유닛2가 마쳤으니까 이제 유닛2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할 수 있는 퀴즈입니다. 옆에 보시면 표가 하나 나와있죠. 스페이스라인이라는 것이 있고, days, trip to type, price 이렇게 표가 있는데 그리고 뭐라고 이렇게 쭉 적혀있잖아요. 첫 번째 칸은 그러니까 우주여행사 그리고 두 번째 칸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리는지 하루 단위로 서포시하고 있는 거예요. 23일이 걸린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칸은 이게 편돈지 왕복인지 편돈은 원웨이고 왕복이면 라운드 트립이고 그리고 가격은 이렇게 밀리언이에요. 밀리언 9,600만 달러. 실제 그래요. 실제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이 친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를 라인 10개입니다. 10개의 로우. 로우가 10개죠. 10개의 로우가 되도록 이렇게 탭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만드는 방법. 만드는 방법을 일단 요약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 칸은 스페이스라인 컴퍼니고, 두 번째 칸은 변도 기간. 며칠이 걸리는지 날짜이고, 세 번째 칸은 이게 편돈인지 왕복인지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칸은 편돈은 편돈 가격, 왕복이면 왕복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 줄을 만드는 겁니다. 로우. 10로우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을 결정하는 방식은 이 세 가지 회사, 세 회사 중에서 랜드마이크 선택을 하시면 돼요. 스페이스 어드벤처, 스페이스 엑스, 버진 갈락틱. 그죠? 이 회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재미있어요. 특히 버진 갈락틱, 이 회장, 이 회사를 만든 사람도 상당히 재미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상당히 재미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셋 다 아주 재미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화성까지 가는데, 원웨이, 편돈으로 며칠이 걸리는지를 결정하는 건데, 그 결정하는 방식을 이렇게 2번 항목으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화성과 지구상의 거리까지의 거리가, 간의 거리가 6,210만 킬로미터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하고 지구하고 가장 가까울 때가 5,600만 킬로미터였잖아요. 가장 가까울 때는 아니지만, 비교적 가까울 때입니다. 왜 이 그리를 결정했는지도 이유가 있어요. 이 그리가, 그러니까 지구가 지구에서, 그러니까 달로 갈 때, 우리 로켓을 발사를 해서 달로 갈 때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거 조금 있다가 제가 한번 영상을 찾아서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쭉 비행기 날아가듯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재미있는 방식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출발하고 도착할 때의 어떤 궤도, 공중 궤도로 봤을 때, 이 그리로 떨어져 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이란 말이에요. 출발하고 도착하기에. 자, 그리고 이 우주선의 속도는 초속 16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 사이에서 랜덤하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속도 초속이 나오고, 거리가 나오니까, 이게 나오겠죠. 이번 항목. 며칠 만에 도착할 수 있는지, 우리 계산할 수가 있죠. 그죠? 이 두 가지 항목을 통해서 이번 항목을 결정하는데, 이 값은, 그러니까 초속 값을 랜덤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16킬로미터에서, 소속 16에서 30킬로미터 사이.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가격은, 이게 편도인지 왕복인지. 이것도 랜덤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왕복일 경우에는 편도 가격의 두 배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티켓 가격은 비싸도록, 이렇게 측정하시면 돼요. 티켓 가격은 36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 사이에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가격은 랜덤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도에 따라서 비례해서 결정하시면 돼요. 보시면 16에서 34의 구간이, 14구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도 마찬가지. 36에서 54의 14구간에 서로 매칭이 되죠. 그죠? 마이너스 16 하는 값하고, 50 마이너스 36 하는 값하고, 값이 둘 다 같잖아요. 14. 그죠? 그래서 서로 매칭되게끔 구성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얘기하시죠? 그래서 편도 가격을 구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라운드 트립, 이게 라운드 트립일 경우에는 가격을 더블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10개의, 10라인이죠? 10개의 항목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페이스X, 스페이스 어드벤처 이런 표를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든 표는 여기 있는 것과 다르겠죠? 내용이 다를 것이고, 순수도 다르고, 날짜도 다르고,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형식의, 이러한 유사한 형식의 테이블이 나오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순환입니다. 여러분 할 때, 그러니까 코딩할 때 주로 사용할 것. 우리가 이번 유닛2에서 공부했던 것들. variable. 그죠? variable에 들어갈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constant에 들어갈 것이 무엇인지. 그죠? 그리고 스위치 문장, if문장, for문장. 그리고 포맷, 라이브러리죠? import는 format하고 mass random. 이 두 개 import하면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variable, 그리고 분기. 그죠? 루프. 분기고, 브랜칭이고, 루프이고. 그죠? 스코프는 임의로 여러분들이 변수의 스코프는 결정을 해서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상당히 재미있는 과제예요. 아마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라고 상대한다고 하면은 한 두세 시간. 시간을 수사해서 코드를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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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